다시 다시는 캔방 안해 절대로 그렇지 먹고 진짜 이 게임 하는게 아니었어 내가 이제 새벽까지 뭐하는 짓이야 이게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여기 그렇지 3층으로 가는 길 찾아라 지렁이 왔죠 저건 아닌가? 저게 아닌가? 그냥 일단 아 절대 안해 절대 안한다 이제 손캠이고 나발이고 없어 이제 좀 위험하네 위험을 직감했네 어이씨 말새끼가 위로 올라가셈? 이게 돼요 이게? 어 되네 어이씨 얘네들 못 올라오겠지 얘네들은? 뭐야 보여야 말이지 오케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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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렌즈 진짜 아 액정 나가니까 야 야 미치겠네 헛것이 보여 어?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 길어요 이게 뭐 2시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시간 하는 느낌인데요 뭐 쫓아오나 또 왜왜 숨을 이렇게 가쁘게 쉬어 아 내부고발자가 2시간짜리 여기 여기가 보다 여기야 여기 올라가면 돼 이제 그렇지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어디야 여기서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지? 행정관에서 마틴 야이씨 와아 나 이거 티비는 사랑 씻고 보네 그냥 흥신소를 아 진짜로 이거 아아 나 좀 헤매면 여섯, 여덟시간 지금 뭐야 여덟시간째 하고 있네 내가 야야야야 흥 흥 흥 흥 흥 앙 데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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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여 어디야 어? 어음 떨어진건가 내가? 헤어 헥 헥 헥 헥 10세야 너 뒤질래? 문 안 열어? 야 문 열어봐 해서 아 형! 형님! 형님! 잠시만요! 문 좀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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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이런 놈한테 당하네 어? 야 얘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 어? 나는 설명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설명이 아니라 이거는 야가치네 야 렌즈 깨지니까 이거 진짜 너무 살벌합니다 저기 하나 있다 여기는 올라가는게 아니고 저기 문을 두들기는걸 보니까 저쪽으로 나가는게 있나보네 뭐야 여기 어? 여기 아까 거기다! 여기 여러분들 맨 처음이다 여기 아시죠? 여기 맨 처음이야 거기야 근데 막혀있네 여기 이거는 숨기용이네 아 저쪽으로 가라고 야 오케 알았다 장전하고 오오 이쪽으로도 갈 수 있네 가보자 오 여기는 오 여기는 처음에 내가 시작됐던데 아닌가 맞죠? 자 읽어보자 안녕 신디 오늘 아침에도 빌리랑 재밌는 얘기를 나눴어 음 음 어? 어? 잠깐만 얘 뭔가 수상한데? 재밌는 얘기를 나눴어 또 베르니케 박사랑 치료 목적으로 하얀 방 안에서 얘기했다는 거야 약 때문에 오히려 망상이 더 심해진건 아닌지 걱정이야 벤조 디제아핀 설명서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 죽음 박사라는 친구가 빌리의 머릿속을 독일 민담으로 채우는 중인 모양이야 윌라이더를 죽일 수 있는건 호레루치라는 악마가 토해낸 흡혈 나비 하나뿐이래 그 나비는 사람의 입술에서 승결을 빨아들이고 유대에는 유대에서는 피를 마신다지 뭐야 또 두발로 걷는 빼빼 마른 돼지나 병등개의 모습으로 나타낼때도 있대 뭐 빌리는 그게 진짜라고 믿는가봐 전에 빌리가 엄마 문신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댔잖아 혹시 그 문신이 나비 문양인거 아닐까? 다음에 먹호프 방압벽을 뚫고 나가면 독일 민담에 진짜 그런 얘기가 있는지 아님 빌리가 처음부터 그냥 미친건지 알아보게 인터넷으로 찾아봐야겠어 가끔 이런저런 얘기나 나누면 좋겠다 술 한잔해도 좋고 그래 알았어 별 얘기는 아닌데 다시 온다 얘 얘 다시 온다 문 열고 올 것 같은데? 빨리 와라 바레님 어서오세요 빨리 와라 안오면 돼 나 가고 피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어? 문이 안열려? 여기가 아니야 어디 atm 지금 오우 식기감난다 어딜가를 지금 치고 있네요 제가 이런거 없게 아 여기 왔던 데야 우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으로 가네 내가 지금 쉣 작업하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 좀 꺼져주세요 안녕 아 여기구나 내려와봐 뭐야 너보다 맞아 이 말을 전하러 왔어 예배실로 가는 열쇠는 소극장에 있어 불빛 뒤에 소극장 안 불빛이야 영상을 꼭 봐 거기 명함 놀이강단에서 열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언제까지 언제 끝나요 이거 지금 막 끝날랑 말랑 하는거 같으면서도 계속하네 어 지금 이거 언제 끝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? 아니 이게 이러다가 밤새에요 이러다가 아 계속 이게 들었단다 아 이제 한 7-80% 그러면은 아 진짜 이거 다왔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85 이상 어 그러면은 90정도는 좀 에바신거 같은데 아냐 명장님 한거 보면 한 80%임 아 그러다 자야되요 일단 잠자고 내일이라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소극장에 뭐 어디있다 했죠? 여기 어디야 배터리 주었다 명장님이 정말 빨랐더라면 여기쯤 와서 90% 맞음 뭐야 어 어 여긴 도서실 같고 극장은 아닌거 같죠? 근데 이정도면 잠 안자고 해도 밤 안세고 할만해서 해보면 될걸요 아 잠은 자야되요 원래 내가 두시면 방종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추가 추가 근무한거에요 야근한겁니다 지금 일 더한거에요 불 켜지니까 너무 이쁘다 너무 좋네 마틴 신부가 딱 90% 강구장 음악소리다 음악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안정적이네 좋다 파수들이 원하잖아요 네 자주 와주실거죠 여러분들 일회성이 아니길 바랍니다 한번 그냥 즐기는 용도로 명장티비 보는게 아니라 계속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다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빨리 깨버리자 그럼 아휴 아 왜냐면 좀 더 충전해가지고 재밌는 꿀잠멘트 나오면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뭐야 끝이야 이게 아 그냥 넘어온거야 그냥 이쪽으로 오시게요 왜왜왜왜 아 티켓 아 없어요 티켓 없는데 아 지금 공연 보려면 티켓을 끊어와야되구나 이거 무료공연인줄 알았어요 버스킹 가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왜자꾸 숨오려면 표시나야지 레가 없으니까 좋다 여기다 여기다 오이쉣 자 극장같아요 소극장에 자 여기서 제발 제발 진짜 이러지마 제발 숨을 하고 하는거 보면 게임도 명장님을 아는데 숨으라 했어요 지금 여기서 아 이 영상 꼭 보라 했는데 자 영상 보기전에 뭐 열쇠 가져가야 되는거 아냐 어 영상을 꼭 보라고 했지 뭔데 이 영상이 야 뒤에서 뭐 나오는거 아냐 보고있는동안에 새끼가 이거 어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나를 그 말 해봐야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것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것은요 압도적 공포 광적인 분노 그리고 당신의 언어로는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군요 핀반보다 더 큰 무언가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의 정신은 비상한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실험에 필요했던 것이 죽음에 가까운 경험이었죠 압도적 광기에 접해야 했습니다 그의 준하는 공포를 목격한 실험을 목격한 실험 대상만이 엔진을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대상이 실험 대상이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? 실험 대상이 초자연적인 무언가 좁혀겠다고 생각하십니까? 초자연적인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건 무엇이었습니까? 월라이드 프로젝트가 같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무엇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까? 끝 대답을 안해줘 뭐가 나오려고 그래 또 뭔 대단한 게 나오려고 끝 끝났나 봐 계속 같은 영상이 나오네요 불타는 거 아니야? 이 영상이? 그런 그렇게 느껴지는데? 불타는 영상 같기도 하고요 어 학생 보다가 주무시면 어떡해요 소극장의 뒤쪽이 있다고 했는데 저거 같다 아 진짜 제일 싫어 아 아 나 미쳤지 이 게임 왜 한다고 해가지고 소극장의 뒤 뒤쪽에 여기? 여기? 열어 내가 들어갈 거야 아니 여기다 소극장 뒤 여기에 열쇠가 있다고 했어 손을 자주 씻으세요 괴사성 금마녀 금막염이란 말입니까? 정말로요? 그럼 전 때려치우겠습니다 살을 파먹는 세균이라고요? 아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좀 피부가 안 좋았구나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야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뒤쪽에 뭐 있다고 했는데 쉿 여긴 가봐 소극장 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흫 페이크다이 병신들아 하아 어? 선생님! 영화 끝났어요? 아 왜 문을 닫어? 아이 선생님! 성인이여 성인! 저거야 저건데 하...그럼 어떻게 한다? 일단 밧데리 하나 챙기고 뭔소리야? 뭔소리야? 나 가만있는데 뭔소리야? 가만있는데 뭔소리야? 이거 발자국소리 아 왜 안열려 이거 배터리 갈으세요 배터리 갈고 나가보자 일단 돌아서 가야겠지? 여기서 어 이거네 역시 벽타고 게임을 통해서 정말 간접적으로 많은걸 체험해보는것 같아요 벽도 타보고 찐따처럼 이상한데도 가보고 하나 둘 점프! 그렇지 이렇게 점프도 해보고 3층 열쇠를 주었다 아아 개싫어 진짜 아니 뭐 진짜 TV는 사랑을 싣고야 내가? 명장TV는 사랑을 싣고네 어? 아니 무슨 사람찾는 프로그램 됐어 게임 방송해야되는데 내가 캠코더 왜 깨졌냐구요? 떨궈가지고 여기 어디지? 한번 떨어지자 그냥 내려와 어?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? 누구 나왔나? 어이씨 소름 안 열리고 하아 진짜 이거 마지막 맞아요? 아니면은 여러분들 깔끔하게 20%정도 남았으면은 깔끔하게 에이 그냥 끝내게요 제발 뭔데 안보여 여기서 나오나보다 또 아나 저 미친놈이 저기있다 저기있다 칼들었어 또 아니 칼도 무슨 뭐 요리하다만 칼을 들어 미친놈아 안녕 거기 있어라 형 갈게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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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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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땄어 땄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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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어 지금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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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디야 요 어디야 쟤 누구야? 쟤 누구야 여기 총 들었어 쟤 선생님 아 선생님 제발 아아 왜 이렇게 외면 하세요 소심하시게 어? 캠코더 못 보겠다 이거 쉣 여긴 또 어디야 어? 아 아 그분이 또 이제 나오신거 같은데 좀 설레는 남자 1호 명장은 매우 설레어 하고 있다 그분이 나타났다 키 160 찐따 마틴 맞죠 그분 맞죠 그분? 남자 1호는 매우 설레어 하고 있다 어 아닌거 같은데? 잠깐만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엉덩이가 이거 아니죠 얘 얘는 바바리맨 같은데 잠깐만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실례합니다 노랫소리봐 느낌 있다 약간 성당 느낌 맨크러쉬 오 당구 GTA 하고싶은데 당구좀 치십니까 여러분들 저 하나도 못 쳐요 야이 개새야 내가 니 땜에 이씨 이새끼 완전히 아 하고싶으면 너무 많아 메모 필적으로 모아 마틴 신부같은데 여기서 사람을 죽였나보다 그가 말하는 거짓이라는게 이 상자들에서 사라진 자료를 말하는걸까 아님 사실이? 기록들이? 정보기관의 자료같은데 적어도 30년 아님 그 이상은 되어 보인다 CIA의 NK 울트라 정신조정이 떠오른다 웅웅거리는 잡음이 멈추질 않는다 생방이에요 생방 생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또 그 지지직거리는 화면이다 한 환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어쩌면 마틴 신부의 개소리에 넘어간 거일 수도 있다 어쩌면 내게 들리는게 그에게는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걸 수도 있다 어쩌면 그에게는 기도가 이곳을 벗어나는 길일 수도 있다 사제는 그걸 모래의 복음이라고 했다 개소리 복음 개소리 말씀 야 말좀 하자 대화좀 합시다 아저씨 사장님 어 잠깐만 저 마 마틴 맞아? 어이 마틴이 아니야 반전 아 나 진짜 마틴이 개새 어디 여긴가? 아 아냐 내가 이쪽으로 왔죠 내가 이쪽으로 왔고 뭐야 넌 너 뭐하냐 너 여기서 기도 쓰읍 그래요 기도라는게 현실을 이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죠. 기도를 함으로써 아까 총 들고 있었지 않았어요? 여러분들? 네. 야. 화장실 앞에서 몰카 들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.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 기도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하늘 바람 별신임 어서세요. 여기? 소화기 왜 있지? 야 나 같으면 이런 거라도 들고 해. 바닥 왜 이래 이거. 너무 깜깜하게 해놨다. 다들 기도를 하느라 지금 뭐 정신 없습니다. 때리자. 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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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드디어 휴우 .. .. 12 , 프리덤~~~ 프리덤~~ 아아.. 스멜 아아 어? 잠깐! 마틴? 어이 아이 왜 아 자꾸 왜 엉덩이를 보여줘 얘네들은 이상한 놈들이야 다 어? 일단은 여기서 바지를 왜 안입어 애들이 안방인줄 알아 지네 집인줄 알고있어 여기가 어? 종소리다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있네 엔딩이 삼진이죠 아 차가워 아 차가 믿습니까? 명장티비 믿습니까? 루앗 헤이츠 시크니스 신은 나약함을 싫어한다 믿습니까? 명장티비 믿습니까? 명장 아멘 신은 나약함을 싫어한다 정말 철학적인 게임이에요 이 게임 정말 잘 만들었는데 불좀 키고 다니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장됐다 저장됐다 322호 타임 기도를 하고 있는 사제 설마 이제는 하다못해 불공격하는거 아니겠죠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얘같지 왜? 검정양복? 어? 사제복? 야이씨 이 밑에 뭐야 이거 안가려? 아이 새끼들 이거 방송 큰일난 놈들이네 이거 어? 아이 빤스는 입고 와야될거 아니야 이거 아아 나 진짜 이거 아이씨 아니 이놈들 이거 방송 어떻게 만들라고요 지금 이것들이 아아 나 진짜 이거 자 여러분들 뭐 어린분들 없죠? 예 여러분들 어린분들 나중에 녹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런거는 인체육 신비에요 알겠죠? 이런거 보면 안돼요 예 자체 모자이크 너 아까 그놈 아니냐? 그놈이네 아까 그놈들이네 그지? 아이 냄새 뭐야 이거 아 좀 된장국 먹은거 같은데 아 청국장 잠깐 저건 헉 마틴 이럴수가 마틴이 왜 나의 소임을 너 홀로 탈출하여 그들에게 말해주렴 아직 네가 목격해야 할게 남았단다 예언은 늘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약속했단다 지금이 그때야 내 죽음을 내 죽음을 부활을 보고 기억 기록해다오 그리해서 우리는 함께 자유의 몸이 될지니 이제 위험은 없을거다 엘리베이터를 고쳐놓았단다 그걸 타면 자유의 길에 이를거다 우린 모두가 자유로워지는거야 자 형제여 어 파이어 그렇지 타죽어라 아 꼬셨네 여기reich 엘리포 출구로갈수 있다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캥파이어 anno 에에에에 후우우우우 abilities 엘리베이터 유일보 그러면은 이거 내가 여기 효과만 주면 오 예에 오 좋은데? 자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비들이 드디어 이제 그만 좀비 짓거리라고 속세에 클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클럽에 관한 어떤 그런 댄스 본능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 잘 떡춤 추고요 네 어우 어우 인여춤 네 여기는 막춤 네 별의별춤이 나오면서 가운데에 불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인여춤 느리게 버전 네 슬로우 인여춤 아이고 고추춤 네 아 네 빵바루춤 각종각색 각연각색 개성넘치는 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서오십쇼 얘들아 아 좀 지나가자 좀 볼려고 야 이거 막아놨네 어? 야 이 주인공 이건 뭐라고 이것도 못들어가 이거를 멍청아 무슨 여기서 예배들어야돼? 아 좀 보자 같이 즐기자 얘들아 자 네 핫한데요 아 좋습니다 어 네 좋아요 어 네 자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 네 좋습니다 자자아 각종 댄스가 나오면서 광란의 밤은 이어집니다 이새끼들 빼고요 야 딱봐도 얘 클럽 경호원이야? 알았어 어? 민증 보여줄게 아 진짜 민증검사 안했다고 아주 계속 저다보네 나가긴 나가야될거 아니야 여기 째려보고 있어 왜 땔 예쁘게 때리려그래? 나 때릴거야? 오오오오 야이씨 아 야 나 오 Imag사 마 밑에 뭐 달라고 그러면 다야 이 새끼가 말이야 어? 뭐고? 마 내가 마틴이랑 마 이거 너건 마틴 신부 이거 어? 삼총금 살지 어? 마 내가 마틴이랑 이렇게 한게 있는데 God always provides a way 신은 늘 길을 제공한다 뭐 데이클레이 스트리 스타그래프트 포토그래피 디자인 프로토스 저글링 캐리어 실로 마린 도라이몬 선컨 디펜스 유즈맵 세팅 워크래프트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영어 좀 하니까 해석되네요 명장 게임방송 재밌고 추천 절차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이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뭐 이제 마인크래프트 앤 아웃라스트쉽 족같은 게임 앤 포킹 어드 마더퍼커 불좀 키고 살고 라이트닝 스피어스 오케이 이렇게 왔죠 어? I hate money 신은 돈을 싫어한다 그래 어 여기가 문이 열렸네 종소리가 확 커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라니 이제 아 정수리 근데 너무 듣기 좋다 청하하지 않아요? 아 여행 가고 싶다 가본 적은 없지만 해외로 이제 끝이다 잠깐만 잠깐만